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미 오늘 먹을 룸무스는 태핑타피르 히비스커스 앤 라임 그래요 색깔을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색이 원래는 되게 이쁜 이런 색입니다 이런 루비 색깔 그리고 제가 아까 히비커스라고 잘못 읽어가지고 지금 녹화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히비스커스 레몬의 상큼함이랑 나무 열매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루비 색깔의 열대꽃 이 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건가 과일 맛이 나는 꽃인가 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냄새는 되게 진한.. 와 이거 뭐지? 석류 아닌데? 이거 뭔 냄새지? 아 익숙한 냄새인데.. 맛 조금만 먼저 볼게요 음! 진한 오미자! 어 맞네 그런 느낌이네 음 딱 그 오미자의 오옹한 맛이 나요 좀 신맛이 좀 나는.. 정신이 확 뜨네 살짝 오미자 진한 오미자 플러스 콜라 느낌 좀 나고 레몬 탄산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집에 한 박스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도 좀 이쁜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자 건강한 느낌 되게 맛있는 강렬한 맛 아우 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안녕